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반갑습니다. 쌤들 여기 공의 속 있거든요, 제형지. 무공이 무조 800짜리 웬일이로 이런 걸 깔아주셨대요. 아 오늘 좀 기분이 좋아서. 아 오늘 좀 기분이 좋아서. 아 여러분들 잘 놀다 오셨나요? 아 예. 되게 맛있는 거 드셨던데요? 다음에 기회되면 8명 다 가도 좋을 것 같아. 진짜 맛있더라. 아 맞다, 오늘 미션 있어요, 님들. 두 분이 걸어주셨는데 오늘 무공시 각방 20만원 플러스 상관 MVP 5만원. 아 안전자산. 안전자산 안전자산. 근데 이다님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다던데요. 시정 드세요. 뭐요? 망령으로 무공 절대 못 단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. 또 이상한 방송 보셨나 보네. 영상에서는 이다님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다 3인이셨구나. 네, 3다 뭐 이런 거였나 보다. 아 그렇지. 아 혹시 그 카양겔에서 날개 먹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누가 드셨어요? 아 기냥님 있잖아요. 그걸 왜 말을 꺼내냐, 서리만. 이게 뭐.. 안 먹고 있었어? 아 잠깐만 야, 방송 들어가서 보자. 어떻게 생겼나 좀 바빠야겠다. 자, 제가 한 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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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디 계세요? 아 저 그 이다님 옆에. 아우, 다 들고 있어. 아, 졸라 이쁘다 진짜. 빨간색 입고 싶다. 그러면 저는, 예, 뭐 그만이 리픈 할 것 같기는 해요. 속보! 조린님 쌀거숲! 죄송한데 누구 쌀거숲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나요? 아, 쌀거숲은 좀 그렇다. 연정된 산맥이고 쌀거숲이요. 근데 해, 그냥 오늘 진짜 안 죽고 가봐. 16줄 때 에스덜을 쓸게. 그 55줄 무력할 때 회폭을 던집시다. 베템 픽스로 회폭하고 물리학하고 선구 만능 이렇게 가시죠. 드디어 무공 한번 해보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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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아파, 바닥 아파요, 이거. 겹쳐요, 이거. 바닥 겹쳐요. 나이스. 자, 이때 무리 딜 넣어놓어. 아, 저 어시이터 일부러 퀴린드로 가져왔습니다, 잡몹 잡으려고. 아 나이스 너무 좋습니다. 어우 야 딜도 좋은데? 딜도 좋고요. 괜찮아. 데뷔해도 되겠어. 안전한 거 어딘지 말해 주삼. 나 아니야. 누구야? 누구야? 어디야? 아래 가봐 아래 가봐. 아래 아래. 오 아니야 아니야 달려 달려. 제발. 제발. 데뷔해도 되겠어. 안전한 거 어딘지 말해 주삼. 아래쪽. 아래 아래. 아래 사봐 아래 사봐. 아래 아니야 아래 아니야 아래 아니야. 안 돼. 안 돼. 허림이 형 왜 확실하진다는데 왜 아래라고 말씀하셨어요? 아니 아니에요. 미션마다 같이 암살하기 그런 거 아니에요? 아유 절대 아닙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첫 댄스 쳐주나요? 오늘 조금 늦게 출발하네. 아 네. 요새 한주 쉬니까 요새 꿈에서도 우리 같이 도는 그런 꿈꾸더라고요. 아 저도 그런 꿈 꿨는데 저도. 저 물에 빠지는 꿈 꿨어요. 저도요. 저도 물에 빠지는 꿈 꿨어요. 아 진짜 물에 빠지는 꿈 꿨어요. 진짜 물에 빠지는 꿈 꿨어서. 지난주 안 하니까 너무 아쉬웠어. 오 뭐야 뭐야.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었네요? 할 수 있었던 거네? 그렇네.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었네. 이거 배테문 어떻게 하시나요? 일단 나랑 망치형이랑 로브 둘이 들까요? 팝업 들고 성공하나? 차례 시정이 낫겠다. Virtress 2 1 2 2 6시 하나 가. 야야야야 이거 제일 아니겠?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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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파괴스킬러 파괴스킬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카운터만 뭐니. 그리고 우리 헬측 걸리면 몇 파티인지 말해줘요. 1파티지 여섯시 잘 봐 여섯시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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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됐다 한찌 조심 한찌 조심 어 아 와 살았어 와 살았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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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야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아 야 야 이거 죽는데 안되에에에에 아 에에에에e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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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판때문에 옆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 또 나와가지고 못 갔어 ㅎㅎ À glasses 어떻게 박사림이 죽냐? 아 그 초밀팀이래요, 근데. 여러분 하나 들어왔습니다. 상담문 MVP 12만이에요. 서포트 가능이죠, MVP면? 혹시 그 이 파티 용맹 통제 들어가도 되나요? 구민이 형 날개도 드셨으면 알아서 그것까지 먹으셔야겠어요? 자, 오늘 드디어 기억을 먹을 때가 됐군. 간다, 기억! 아, 심화가 엄청 커서. 아이, 노크리 뭐해? 알겠습니다. 피! 얘 피 왜 이러냐? 이거 파괴해야 될 때는 파괴? 노만해. 그런 것도 줄만한데. 어, 되게 빠르겠다. 피 파포. 오케이. 이거 깨지면 수폭이 가능하잖아요. 아, 3모베이. 아, 3모베이. 수폭아, 5모베이. 어, 5모베이. 으어어어어! 어, 앙키면 안 됨x2 어,踩 그러니까? 어, 다 register? 내가 볼 땐 고치님 뜰 거 같은데? 야, 진짜 무력으로 뜰 거 같아. 네? 이거 마냥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!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는데 뭐.. 이제 뭐? 망치형 혹시.. 준비해둔 종겜 이런 거 없나요? 갑자기?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... 뭐 하부 무공 가요 그러면? 하부 무공? 하부.. 하부 무공에? 저희 방에서 하는 거 한 번 해보실래요? 어떤 거? 뭐예요 뭐예요? 가는 거마다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6간만 가서 죽으면 7만 골 ㅋㅋ 아아.. 가짜아.. 아 누군가 죽어줬으면 좋겠다 4관문까지는 그냥 가야 돈이 커져야 여기 1관문 맞없어 거기 몇 명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확인 확인 너리 스클링 여러분들 뭐야? 어 뭐야? 아이고 2만볼드는 괜찮아 아 왜 이만골이야. 님들 이거 너무 짠데 다음에도 죽으면 벌금 갈까요? 먼저 죽는 사람 말고 그냥 죽은대로 그냥 벌금 걷죠? 골드 많으신 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. 1팟, 1팟. 죽었나요?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? 죽었나요? 아 저 잘못했어요. 누구야? 아무도 없네. 아 살았어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돼. 죽으면 내세요 그냥 돈 내세요. 왕치형 고마워요. 왕치형 감사합니다. 왕치형 3만 골드 감사합니다. 좀 이상하긴 해. 잘못 들어간 사람이 잘못인가 죽은 사람이 잘못인가. 골드가 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 명한테 받아야 되지 않나. 아 그렇구나 형. 아니죠. 죽은 사람만 받는 거죠. 두 명한테 받아야 되지. 얘들아 죽이고 사과문해서 3만 골드 줄게요. 갑시다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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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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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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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막간이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. 그 시화유 오일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? 저요. 시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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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는 아닙니다. 아 예. 아 나이스. 아 네네. 감사합니다. 빨리 빨리. 빨리 깨 빨리 깨. 잘못 왔어. 잘못 왔어. 잘못 왔어. 제가 깸. 제가 깸. 직접 하게 해요. 들어가면 돼요. 들어가면 돼요. 괜찮아 괜찮아. 어. 아. 아. 누구였죠? 아라에님 벌금 가시오. 아 누구였죠? 아라에님인가? 회계사명 이상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. 뒤에 들어가라요. 아라에 삼아. 오케이. 경제학과 출신이라. 정확히 해드릴게요. 경제학과가 해주니까 든든하다. 아이 그렇지. 이거 하려고 경제학과 나왔어. 왜냐. 가자. 죽어. 주세요. 아. 아. 이게 뭐야. 어 형 살려준 저거는. 이거면 돼. 이건 아니다. 네. 조회하님은 아니에요. 방금 로마로 죽기 1초 전에 미션이 들어왔습니다. 이제부터 안 죽고 깨면 성공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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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 벌금 선배님들 먼저 내시고 뭐 만약에 아이템 없으면 제가 6과물에서 낼게요. 5만골. 여기 5만골. 아 여기부터 5만골. 네 5만골. 근데 다 살면 각방 5만원. 오. 어 해피엔딩 가자. 해피엔딩. 아니야. 그냥 죽어. 아. 죽어버려. 아. 한 번 죽잖아. 한 번 죽으면 독해져요. 사람이. 여기 네모 없어여. 오케이 오케이. 어. 이거 보고. 먼저 가수 시정 쓰세요. 터져요. 와우! 우와! 오우 살았다 C 야 진짜 아프다 아무도 죽지 않았네요 까비 이만 이렇게 된 거 여긴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어? 안 돼! 우리는 안 죽게 났나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! 뭐야 또 누구야 뭐야? 오운골이 또 있네요 오운골이 또 있네요 이야 이제부터가 진짜다 딱 4명만 죽죠? 이야 우리 딜이 안 물린다 이제 딜 하죠 딜 왜 이러냐 딜 잡냐 어? 칠망울 1명만 더 죽으면 흑자 전환 나이스 야야야야야 이거 왜 뺑뺑 돌려 야야 벤츠 치여 으쌰 아아아아아아 어 셋이좋 뭐죠?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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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 아니 거기서 레이터를 왜 쓰는 거야 금자 오늘 엄마 아빠 돈 잃었다 큰일났다 이거 금자야 오늘 라면 보스로 기다려야 미안하다 모니터 샀는데 이거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다음은 진짜 떨어지는 소리 났어 로파이터 한 번 웃음각 줄게 됐다 어 아니에요 오 로마노 나 개같이 붙고 있다 안전하게 시정 써야지 어까 조심하세요 어휴 꺼져 아 안돼 아아 아니 시정 썼잖아 오오 장난 오오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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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오오 오오 방금 죽은 사람 누구누구죠? 저는 빼주세요 저 일단 11만골 할게요 아 오케이 한 밖에 안나와 와 진짜 다르다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이거 한 번 재정상태 한 번 이야기하죠 얼마 얼마합니까? 저는 대충 2만골? 어 나는 그냥 5천골인데 연주 흑 왜 마와가 마이너스 5만골이나요? 처음에 11만골 시작했는데 지금 6만골 남았는데 이다형만 땄네 야 그래도 다행인게 너무 크게 사라진건 없다 그러게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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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